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출연장입니다. 어느새 또 월요일 아침 6시를 또 맞이하게 됐네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의 뭐 천만 라디오 금연의 라디오, 유튜버가 거의 뭐 라디오 진행하듯이 하고 있네요. 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3년 정도는 그래도 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해 왔는데 해보니까 또 하긴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이게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꾸준히 하기 시작하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꾸준히 하는 게 힘든가? 본인 스타일은 그래요. 한번 꾸준히 하면 꾸준히 해요. 뭐 운동도 한번 꾸준히 하면 꾸준히 하고. 처음이 힘든 것 같지?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힘든데 그것만 좀 고비가 있어.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다이어트도 그래요. 처음에는 살을 빼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들을 많이 안 하더라고 보면은 많이 안 해. 가다 보면은 막상 뭐 며칠 하다가 때려치고 포기하고 작심삼일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천회장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하면 끝장을 내버립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원하는 목표 도달할 때까지 딱 하고 잠시 쉬는 날이 있어도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사람 만나고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 자신과의 약속을 한번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못 지키면은 의미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약속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있어요. 또 삶이 또 힘들어지가 있어요. 힘들어질 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충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산정약용. 다산정약용 선생이 삶이 힘들어질 때 읽었다는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연장에서 좀 봤는데 그 문장들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저도 그렇고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 읽었다는 그 문장이 첫 번째 뭐냐면은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현실이다. 꿈. 꿈은 뭐예요? 결국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두 번째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운동도 그렇잖아. 시작이 중요하다니까 다이어트도. 세 번째는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네 번째,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결별하자. 이전과 결별해라. 다섯 번째는 가난은 쪼들리는 처지가 아니다.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된 상태다. 여섯 번째는요. 오늘 고치지 않고서 내일이 다를 거라 생각 말라. 일곱 번째 문장은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여덟 번째는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랍니다. 아홉 번째, 높이 날아오는 배는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전부를 던져라. 전부를 던져라. 열 번째는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걸음에서 시작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이 된다. 여럿 번째, 두려울 만한 것을 두려워하고 맞서야 할 만한 것에 맞서라. 그것이 참된 용기다. 그래요, 맞아요. 맞서야 할 만한 것에 맞서야겠죠. 열두 번째는요. 말보다 행동을 합세워라. 행동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르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오름, 오름이죠. 오름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아이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오른이 아니거든요. 어른이자 어른. 어른은 행동으로,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아이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열세번째,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열네번째는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 끝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 문장이 멋있네요.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 끝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저도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겠네요. 내 자신을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네. 내 자신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또 한번 삼성전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3,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감산에 따른 고정비 증가가 영업이익을 잠식하여 보니까 일부 증권사들은 분기 영업이익이 2조원을 밑돌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2조원. 그러면서도 4,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분석을 쏟아내고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24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보니까 삼성전자 3, 4분기 연결기준 실적 컨셉, 컨셉에 보니까 매출액이 68조, 1,150억 영업이익은 2조, 5,234억 원이었어요. 지난해 3, 4분기 매출액 76조, 7,817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0조, 8,520억 원과 비교를 하니까 매출은 11% 이상, 영업이익은 76%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로 회복세가 뚜렷하네요. 지난 2, 4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은 60조, 55억 원 영업이익은 6,686억 원이었어요. 증가사들은 분기말이 다가올수록 실적 기대치를 낮추는 분위기인데 3개월 전 기준에 삼성의 영업이익 컨셉이 3조, 6,47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전에는 2조, 9,666억 원으로 추정이 됐고 지금의 컨셉은 1개월 사이에 벌써 4,432억 3개월 사이에는 1조, 1,244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나온 10건의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3,4분기 영업이익으로 2조원 미만을 전망한 것이 한 5곳이나 됐어요. 가장 많이 영업이익을 전망한 것은 유안타 증권 4조, 740억입니다. 삼성전자의 3,4분기 실적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 연구원이 그래요. 연구원이 DS군의 실적 개선이 예상 대비 더디게 진행됐다. 드램은 DDR5 고대역폭 메모리 고부가 제품군의 비중이 상승 추세이지만 경쟁사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하죠. 랜드는 감산 추사 확대에 원가 상승 부담과 판매 위원으로 당초 기대치를 하여할 전망이라고 해요. 다만 4,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증권계의 대체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삼성의 4,4분기 영업이익 컨셉은 3조, 3조, 8,758억 내년 1,4분기에는 5조, 4,430억이 나타났습니다. 4,4분기에는 DS군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공급단에서 메모리 업계의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수요단에서는 개선의 움직임이 확인되기 시작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이야기도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다만 고배당이 기대되는 금융 관련 종목과 반도체주 또 3,4분기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투자 바구니에 담는 모양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보니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 1조 8,626억 정도를 팔아치웠고 특히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1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모였어요. 이 기간에 순매도한 규모가 2조 6,571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초 강한 매수세로 증시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은 6월부터 최근까지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올해 1월 6조 원치를 순매수한 그런 외국인들은 5월까지 모두 13조 3,900억 정도를 사들였고 지도 상승을 견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1조 716억 정도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7월 1조 9,745억 원에 이어서 8월에도 7,500억 정도 순매도를 나타냈죠.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로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다 보니 외국인들의 이탈 현상이 과속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과 내년에 제한적인 금리 인한을 강조함에 따라서 긴축 종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연이은 매도 공세 속에서 이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게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진권가에서도 삼성전자 메모리 감선에 속도를 내는데 메모리 재고가 크게 감소돼가지고 4,4분기부터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네요. 삼성은 3분기 디렘하고 랜드 감선 규모를 2,4분기 대비 한 15에서 25% 정도 확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연말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2,4분기 대비 50% 넘게 감소를 해서 재고의 건전화가 예상된다고 하죠. 4,4분기에는 뚜렷한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거래대금 기존 승매수 3위에 오른 하나 마이크론도 반도체주인데 이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하나 마이크론은 디렘하고 랜드 등 이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3,4분기 실적 개선이 기다리는 종목에도 외국인 승매수 각각 2,4,5인 네이버,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차죠. 모두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가가 기대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니까 네이버의 3,4분기 영업이익은 13% 증가한 3,740억 포스코인터내셔널은 68% 증가한 3,328억이네요. 이렇게 예상이 돼요. 특히 현대차는 이번 3,4분기 영업이익이 124%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유한타 증권 연구원이 그래요. 현대차는 판매단가 상승과 원가 감소 예상보다 높은 원달러 환율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8천억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이미 피크아웃 우려를 반영을 해서 7월 이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는 견조하게 유지되는 실적 흐름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한편 거래량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하나생명과 우리금융지주를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사들였어요. 보니까 이 고금리의 기조 장기화 전망과 배당 확대로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인 금융주에 관심이 몰린 것 같아요. 우리금융지주는 분기배당 도입과 자기주식 매입 소각 등이 다른 대형은행주에 비해 늦었지만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주식수 증가에도 주당 배당이나 주주 환원율은 낮아지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대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 그름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사업 앞에 드리움 먹구름이 일부 거쳤습니다. 이 두 회사의 중국 사업을 규제하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법 가드렐이죠. 이게 최종안 그 수위가 초안에 비해서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라는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회사는 긴장의 그늘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에 대해서 최악은 면했다 그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최종안의 걸자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수령 시점부터 10년 동안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하만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28나노미터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하까지 허용했습니다. 상무부의 이같은 최종안은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최종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반도체는 웨이퍼의 회로를 새겨 생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를 하면 반도체 생산량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웨이퍼 투입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반도체 공장 증서를 막겠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그 일부 규제 대응을 선질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대응 카드를 확보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삼성과 하이닉스를 옥제던 반도체 기술과 투자금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사전 협의를 진저주권으로 중국에서 구축 중인 설비는 가드레일 규제에 조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 반도체 설비의 공정 효율화와 그 작업을 이어갈 명분이 생겼고 이같은 효율화 작업은 그동안 가드레일 우려의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가드레일 초원에 담긴 10만 달러 이상의 규모의 반도체 설비 확장 투자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최종안에서 빠졌죠. 이에 따라서 두 회사가 반도체 설비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길이 생긴 거에요. 초미세 공정으로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양을 늘릴 수 있죠. 그만큼 설비 증설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두 회사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향방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와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18나노 이하의 디램, 128단 이상의 랜드플래시, 14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죠. 지난해 10월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 규제와 관련해서 1년 유예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양국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형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지난주 보니까 반도체랑 2차전지주를 집중 매수한 것 같아요. 미래에서 증권해 보니까 이 회사 계좌를 사용하는 투자 수익률 상위 1% 이용자가 지난 18일하고 22일 가장 많이 승매사한 종목이 삼성전자네. 삼성은 이달 들어서 반도체 업한 계산과 고대역품 메모리 매출 증대 기대로 주가가 7만원 선을 넘었어요. 최근에 증시 약세로 20일 종가 기준 6만 8,800까지 내려왔는데 투자자들은 향후 주가 반등을 기대하면서 삼성전자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2위는 하이닉스입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향후 반도체 업한 개선에 따른 주가 반등 기대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3위는 인공지능 AI 영상 진단 장비 업체죠. DRTG네요. 한국 투자 증권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 계좌 평균 자리에 10억 원 이상이에요. 고액 자산가. 지난주 포스콜딩 수를 가장 많이 승매사했고요. 최근에는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감산에 나서다 보니까 국제 철강 가격 상승이 예상돼요. 예상되니까 포스콜딩 수도 역시 수혜를 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매수 2위는 LG 이노텍이네요. 애플이 12일 날 아이폰 15를 비롯해서 차세대 제품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요 부품사 LG 이노텍이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2차 전지도 다소 순매수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 퓨체엠은 순매수 3위와 4위를 SDI는 7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과 그리고 그 외의 이외이들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 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아침 식사 꼭 하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